손태진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며 그의 열정적인 팬덤과 음악 산업에서의 영향력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최근 손태진과 관련된 중요한 금융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손태진이 그의 예술적 활동을 통해 얻은 큰 성공과 영향력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백구영, 예천맥주의 대표가 손태진의 계좌에 20억 원을 예치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금액은 손태진의 생일과 관련된 저작권 문제에 대한 배상금으로 예천맥주 측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상황에 대한 사과의 표시였습니다. 이 사건은 손태진이 단순히 가수로서의 역할을 넘어 그의 이름과 이미지가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그의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이 사건은 손태진이 가진 강력한 팬 커뮤니티의 힘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팬들은 예천맥주와 뉴에라 프로젝트 두 기업이 저작권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길 요구하며 손태진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는 손태진이 자신의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존중과 보호를 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을 통해 손태진은 예술가로서의 그의 중요성과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손태진과 그의 팬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의 예술적 표현과 창조적 자유에 대한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더욱 단단하고 활발한 커뮤니티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손태진의 팬들은 그가 음악 산업에 다시 돌아와 더욱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기를 기대하며 그의 미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